육지도 뱅예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들이 아냐 체험을 여러 번 가봤는데 96명이 프로 선수들이 대회해가지고 그날 총 6마리가 나왔거든 그중에 4마리를 내가 혼자 잡았어 결국에 1라운드, 2라운드, 3라운드를 뛰었는데 96명이 육지도에서 게임을 했는데 결론은 또 사장님 자랑이잖아 가자 으아 내 눈 오늘 눈 많이 뜨니까 집 모피 두고 해요 네 세팅 한번 해볼까? 빵가루 하나 2개 5개 말고 시작해야겠다 셀츠 피고 씨는 그럼 제로치 제로치에 조수어깨 끼고 물을 떠놓고 조이 아저씨 오늘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조이 오케이 아 새벽 공기 오우 물 정도만 담고 오케이 됐어 육지도 갯바위 이쪽에서 해야 하니까 하아 나이씨 수수 물량을 잘 맞춰서 보슬보슬 됐다 위밥도 준비했고 미끼 오 오 5시 반인데 이렇게 화내 자 오늘은 통영은 많이 와봤는데 욕지도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왜 안 와봤을까 욕지도를 들어가려다가 출조배가 있으니까 굳이 들어가서 또 고생할 바에는 출조배 타고 욕지도에서 낚시를 하고 또 나와서 또 아쉬우면은 가도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욕지도에 와있고 오늘의 대상어종은 뱅에돔입니다 오늘의 채비는 1호 때에다가 릴은 3000번 1, 원줄은 3호, 목줄은 1호로 할 거거든요 1호 지금 오늘 여덟물에 만조가 9시에요 그래서 들물에는 이 자리에서 할 거고 날물에는 자리를 바꿔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우선 들물 9시까지는 이 자리에서 할 거고 9시 이후에 날물에는 반대쪽에서 옆쪽에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찌제로 찌에다가 G2를 달았거든요 목줄씨 G2의 목줄 길이는 한 4m 정도 좋고 바늘은 뱅에돔 3호 바늘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모닝 빵가루 미끼 빵가루 밑밥 이렇게 자 밑밥 동조가 중요하죠 밑밥 동조만 잘 되면은 과연 대상어종 나올 것인지 물이 왼쪽으로 간다 물이 왼쪽으로 가 하하 이쪽이 캐스팅해야 일단 여가 어디쯤에 있을까 주류가 들어와 주류가 계속 들어오네 멀리 차서 끌어와야 되나 이것도 자 한 마리 빨리 보자 여유롭게 낚시를 하는 거야 오케이 한 마리 왔어 뭐야 어허 자 한 마리 보자 한 마리 보자 좀 다른 분들 내리신 분들 잡았을라나 비키가 없는 것 같아 속이 탄다 속이 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준비됐어? 하나, 가자! 잡았다 오케이 오 있었어 오케이 비트... 뭐지? 제발 붱해 아닌가? 나오는 중후 magazz 어머 Version 저리 가 으아하하하 붱해야 붱해야 나한테 걸렸네 아 근데 입체 되게 간사하다 탁 뱅겼는데 뭐가 묵직해서 딱 들었는데 왜 이렇게 히마리가 없냐 근데 자, 바로 가볼까요? 두 마리 가봅시다 하차 입지에 있었는데 가져가려나 자, 우리 날물 자리로 옮깁시다, 여러분 날물 자리로 뭔데? 호잇! 아, 보슬보슬 아주 잘 섞였어요 아주 잘 됐어요 봐봐요 귀엽죠? 다 만들어놨어요, 이렇게 총알 장전 자, 이제 날물을 봐볼까요? 오, 겁나 들어온다 우와 오 잡았어 두 마리째인데 일로 오세요, 일로 오세요 자, 날물에 또 한 마리 지렸죠? 두 마리째 두 마리째입니다 빠르게 집중해서 더 잡아볼게요 오케이 세 마리째 오케이 알았어, 알았어 사이즈 좋다 뭘 이쁘게 생겼어요, 저요? 세 마리째 잡았어요 수상 듣기 네 마리째 물이 빠르기 때문에 찌에다 직접 안주고 흘러가는 방향까지 생각해서 밑밥을 줍니다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곡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유 대치도 한번 써야지 뱅해줘 아유 무거라 아유 있다 날 있다 벗어야겠다 너무 덥다 낮에는 덥고 와봐 오케이 왔어 자 여섯 마리째인가요? 다섯 마리째인가요? 기억이 안 나네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오 노란색 나비 처음 봐 우와 호랑나비 자 한 마리 더 오케이 호랑나비 일곱 마리 날아봐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자 일곱 마리째 여덟 마리째 여덟 마리째 아이고 아유 좀 작다 여덟 마리죠? 열 마리 채워볼까요? 여덟 마리째 까볼까? 이리 와라 아 진짜 긴 꼬리랑 일반뱅이랑 합쳐가지고 열두 마리 잡은 게 지금까지 최고 기록인데 오늘 그 기록을 한번 깨볼까요? 오늘 기록갱신을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 지금 한 마리 더 걸었거든요 열 마리째 로ини 거풍풍풍풍 olas 귀여움이 자 오늘 신기록 가나요? 날씨 너무 더워 하 열 넘맘이 째 사이즈 좀 되나 보다 끌고 가는 게 사이즈 좀 되나 본데 끌고 가는 게 이 자식이 진짜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두 마리만 더 잡으면 이제까지 또 기록이 또 하나에 깨지죠 12마리째 히트 팔이 아파서 못 잡겠다 아 아파서 못 잡겠다 팔아버섯 넣고 올게요 12마리째 밑밥도 얼마 없어 이제 긁어야지 진짜 없는데 밑밥 라스트 고기 가겠습니다 마지막 주거 이제 없다 13마리 아야 알았어 알았어 귀요마 자 기록 갱신했습니다 마라도에서 12마리가 제 뱅의 최고 기록이었는데 오늘 13마리 이런 패턴이면 계속 20마리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목표치를 하나하나씩만 한 마리씩만 이렇게 오늘 너무 재밌게 낚시했어요 자 공이 보여드릴게요 박한에 지금 13마리 들어있거든요 13마리 사진 찍고 한 두 마리만 손질해서 먹방하고 오늘 좀 일찍 자든가 어쩄든가 화물 못 잤더니 죽겠어 정리하고 쓰레기 줍고 뚝배기 하러 가자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누구 먼저 나올래요? 손 드세요 아싸 아싸 첫 번째 뚝배기 뚝배기 뚝뚝 뚝배기 오이 뚝배기 뚝배기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한데 뚝배기 뚝뚝 뚝뚝뚝배기 애기야 가자 장투라 1등 저 1등이에요? 장원? 오예 와 나 여기 통틀어 1등이래 욕지도 해서 통틀어 1등 통틀어 1등 아 오늘 몇 마리 하셨어요?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요? 저도 물어봐주세요 몇 마리 잡으셨어요? 저 13마리요 대단하시다 저 13마리요 와 우리 강원 아 무거워라 13마리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다시 샀다 죄송한데 우리 낚시회 하고 사진함 찍어줄 수 있습니까? 보고 네 고맙습니다 어마 송칼곡소 맛있겠다 육자를 특별히 잘 잡으시는 비법이 있으실까요? 육자는 힘이 달라요? 초반에 좀 힘이 다르지 힘이요? 오오오오 우와 두고 치기 맛있겠다 한 번만 빗지 대게 할 때 나래는 귀찮다 야 질식이 귀찮아 오 한 벽국소 엄청 맛있다 맛있다 그렇지 음 진짜 맛있다 음 아 뭐야 빨간색인데? 오오오 우와우 빨간색 과국수 자산지 고기 때 타면 한산지 고기 아우 와우 되게 매콤하다 잘 먹었습니다 아휴 힘들어 띠용 와 손지 끝! 자 손지 잘했어요 전체 조항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근데 팀샌언니는 오늘 10마리 방생하고 3마리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에이러까지 해서 총 14마리 중에 13마리를 했습니다 박수 한 번씩 주세요 여기 뜹니다 후이 안녕 안녕